여러분! 저기 폭포가 있어요! 제가 지금 폭포를 향해서 걷고 있는데 얼른 힘차게 걸어서 폭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! 제가 되게 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폭포도 없고 이런 클라이밍 앞에서도 촬영하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도 지난 뒤에 다시 오니까 느낌이 신기하고 새록새록! 새로운 기분인 것 같아요!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! 지금 장소는 그대로지만 느낌이 새록새록! 지금 시작합니다! 지금 시작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